전국의 시의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현진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의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학습법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2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원의 삼각함수를 넘어 이제는 수열까지 왔습니다. 수열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한 학생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삼각함수는 기출문제가 거의 없다는 걸 이해했고 그래서 별도의 집중적인 연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잘 이해, 공부 방향에 대해서 잘 잡았는데 수열은 기출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풍부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왜냐하면 보통은 학원을 다니고 강의를 수강하고 아니면 문제집을 사서 그냥 있는 걸 하기 나름이죠.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기출문제가 그래도 많지 않냐라는 생각 자체는 본인의 학습 커리와 소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에 대한 오늘 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타이틀 보고 말씀드릴게요. 수열은 정말로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칼날 같은 선별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2년간 수능이 시작한 이후로 22년간 수열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정말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어려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최근 4년간 이게 크게 변했어요. 크게 변했어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변화는 여러 가지 수열들이 대폭 삭제되고 앙상하게 등차 등비와 합 중심의 수열만 남아있다는 점 또 하나는 점화시기로는 엄청 중요한 주제가 성격이 180도 바뀌었다는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22년간의 그 중요하고도 좋은 기출문제들 중에 실제로 현행 교육과정 최근 4년 올해가 5년 차거든 최근 4년간의 교육과정에 잘 부합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걸 잘 선별하고 최근 4년간 기출문제는 집중하고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칼날 같은 선별이에요. 기출이 풍부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지수로그 함수는 기출이 풍부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교과과정이 안 변했으니까. 근데 수열은 엄청 심각한 거야 사실은. 엉뚱한 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막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점화식, 필수 점화식의 풀이법을 학습하고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반이 넘더라고. 바뀐 지가 5년 차인데 4년의 기출이 있는데 아직까지 점화식을 필수 점화식 풀이법을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문제의식이 적어. 학원이나 문제집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너무 했어. 그러면 안 돼요. 교과과정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 선생님이 여섯 문제를 통해서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집중적인 학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기출문제입니다. 풀어야 됩니까? 이른바 겹자점이라고 합니다. 풀어야 될까요? 정답 3목. 교과과정에는 부합합니다. 뭐 뺄 이유가 없어요. 지수로구 함수 이제 수원의 같은 과목에 있죠. 그런데 킬러로서 작용했던 문제야. 지금은 이과는 가형은 미적분, 나형은 수투에서 주로 미분 혹은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킬러가 나오지만 이 시절에는 이게 30번이었어요. 정말 독특한 유형인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교과과정에는 부합하지만 킬러 문제로서 다시 2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몇몇 기출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 일단은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6평이나 9평을 거쳐가면서 사람 일이란 모르니까 다시 등장하면 그때부터 해도 크게 늦진 않아 보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또 점과 수열. 어? 수열이 점과 연결됐다고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수열화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녀석을 정의해줬고 어? 좌표를 25번째 점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얘는 공부하나요? 얘는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 점화식과 관련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점화식과 연결이 되는데 점화식 중에서도 등차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이건 풀어보면 등차가 돼요. 등차에 점화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풀어야 돼. 그런데 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 도형과 수열. 도형과 수열은 안 나오지 않나요? 도형과 수열은 안 나오지 않나요? 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절대로 이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도형과 수열. 얘도 점화식이야. 알겠네? 도형이냐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점화식인데 얘는 개차가 돼. 알겠네? 개차. 개차란 여러분 용어도 안 배웠을 텐데 등차와 좀 다른 거예요. 이 개차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핵심이거든. 개차가 내포 돼 있는 문제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개차 수열을 열심히 배운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수열이니까 다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좀 이따 뒤에 보여줄게. 개차가 아닌 등차를 어떻게 어렵게 내는가가 최근 기출에 다 담겨 있거든.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선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시중에 기출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미치겠어. 점화식 빈칸 해야 됩니까? 점화식 빈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화식인데 점화식인데 풀이를 해야 돼. 풀이. 풀이에서 일반항을 구합니다. 이것은 지금 점화식을 다루는 방법이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의 점화식은 발견적 추론이야. 나열해보고 정확하게 나열해보고 선별적으로 나열해보고 그걸 잘 조합해서 재조합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 이런 거 아니야.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공부하면 오히려 헷갈린다니까. 등차 등비. 등차 등비는 옛날에는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별을 달아주자. 왜? 개차가 삭제되고 여러 가지 수혈이 대폭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수혈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는 문제 낼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준 2019학년도 수능 29번 문제입니다. 등차 등비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등차 등비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서 최근 4년간 나열 기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를 공부해야지. 이런 문제. 알겠지? 아, 또 뭐? 저마식인데 아까 저마식 하지 말라면서요. 언제 그리니? 저마식인데 엄청 중요해. 이것도 별. 막 별. 작년 수능 21번 나열 21번 왜냐하면 저마식인데 말 그대로 저마식인데 발견적 수론 그냥 나열해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발견적 수론이 어떻게 조금 사고력을 요구하는가를 평가했던 문제입니다. 되게 어렵던 문제야.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32%잖아요. 대부분 다 찍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요? 이 선별을 여러분 스스로 하기 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커리큘럼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수학 1 수열 학습법 커리큘럼 순서대로 가봅시다. 개념태제 수학 1에는 현재의 교과 과정에 부합하는 기출문제들은 무엇이고 실전 개념이 무엇인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념태제 수학 1 학습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렇게 양도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의 내일 칼날 같은 선별이라 했죠. 정말 과거 기출에서 80%는 날려야 돼요. 그것이 아닌 현행 교과 과정에 잘 부합하는 건 언제든지 재소환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문항들을 잘 선별해놨고 무엇보다 앞으로 수열이 나아갈 바 수열은 최근에 난이도가 급등해서 가나형 공통으로서 출제되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수열은 핵심 단원으로 부상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12문제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풍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로 양이 적죠.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집중 연습 12개만 달달 외우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강했습니다. 스파특강 스파특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학원 수열 스파특강 54개의 자작문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작문항들은 4점 필수에서부터 준킬러급의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준킬러급 문제 54개 이거 제작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시중 어떤 문제집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최근의 교육과정에 잘 부합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54세 54제 이걸 다 하면 수능을 잘 칠 수 있을까? 아니지 올해도 기초로 또 나올 것이고 연습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BTK BTK 준킬러 시즌2에서 시즌2에서 계속 수열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을 치는 그날까지 마지막 파이널 장현진 모의 실전 모의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수열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열을 공부해 나가자. 나가면 될 텐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과 함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겪고 보는 사태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아마 고3이 아닌 N수 같은 경우는 학원도 못 가고 현장 강의들이 대부분 정지 상태일 테고요. 공부도 잘 안되고 싱숭생숭 뉴스를 보면 약간 화가 나고 처음에는 담담하게 대처하다가도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좀 지속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화가 나고 막 어떤 특정한 특정한 상황에 막 불쑥불쑥 불쑥불쑥 본인의 화가 막 표출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해오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시간이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굉장히 처음 맞이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확실한 건 우리가 이 상황을 결국에는 극복해 낼 거라는 거야. 알겠네? 이런 위기들은 굉장히 많이들 있었다고 옛날에 여러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게 있었다고 들었죠. 여러분 신종플로 이런 것도 있었고 그거랑 정반대로 올림픽이나 특히 월드컵 2002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월드컵 때는 정말 기분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두 달간 정신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공백들 혼란들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현명한 하지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심숭생숭하고 그럴 테니까 하지만 합리적인 길을 찾아 자신의 본분을 제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어제 기사 보면서 아주 멋진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나 마스크를 많이 쓰고 진료를 하고 환자들을 돕고 검사를 하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다 까지고 마스크 때문에 그런데도 다시 마스크를 끼고 자신의 본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분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제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화이팅!